네, 온앤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딱 이 인사의 발언 주목도가 가장 컸죠. 시장의 영향력도 컸기 때문에 이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블라드, 라인 맞춰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블라드 총재는 그동안 연준 인사 내에서도 메파의 끝판왕이라고 불린 인사죠. 그동안 해왔던 기조의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하락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거 가지고 물가 못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발언을 할 때 같이 공개한 첨부 자료가 문제가 됐는데요. 테일러 준칙을 갑자기 소환했습니다. 새롭지는 않지만. 그동안 제로금리나 유동성 살포 등의 그 구간 동안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금리에 대한 일종의 비율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기준금리 5%,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기준금리 7%, 관대하게 봐도 5%라는 이야기. 갑자기 7자가 보이자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라드 총재 입에서 5%, 7% 구체적인 이 수치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같이 이제 PPT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 정도 시장 봐야 되는 건가 하고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 금리도 따라 급등하는 모습. 결국 그것은 나스닥 지수의 압박 요인이죠. 순간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1.6%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달러도 좀 진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인물의 영향력, 시장에 크게 자리한 하루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각조각 내서 말씀드렸던 일종의 추측인데 하나의 연결고리로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연방준비은행, 연준은 경기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적당히를 바라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패턴이 이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거나 금리 인상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면 시장이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급락하는 모습이 이어지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의 피봇은 아닙니다만 속도 조절 가능성, 피봇 비슷한 희망 회로를 돌릴만한 힌트들을 조금씩 흘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10월부터 급반증세를 보였던 것인데 시장이 급등을 하자 다시 최근 들어서 연준 매파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또 매파 발언이 나오자 금리가 그럼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건가 우리가 너무 빨리 희망 회로를 돌렸던 건가함의 수취향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의 명분으로 이것저것 갖다 붙이죠. 금리, 경기 이야기를 악재로 삼아서 빌미가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 급락을 하는 모습 속에서 또 일종의 피봇 기대감을 높이는 CPI 등의 경제 데이터라든가 연준 위원들의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란가 이게 요즘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떤 것을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혀야 되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힐 정도의 경기에 대한 둔화는 유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 둔화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경착륙과 연착륙이 있는데 연착륙 정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으면서 슬며시 물가를 내리는 정도의 경기 둔화가 나타나기를 유도하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증시의 상승입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을 받으면 그게 후행적으로 실물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막고자 약간의 희망에서 주는 선에서 멈추는 정도. 이렇게 되면 이 패턴이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증시의 분위기이다라는 이야기요. 이 추측이 맞다면 이 과매도에서 시장은 비밀을 찾는 것으로 또 합리적인 추측도 가능합니다.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10월부터 랠리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서 이게 탐욕 쪽으로 기울어왔습니다. 심리 지표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건 일종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과매도 신호인가? 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코스피 ADR 차트인데요. 과거에 ADR도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인데 이게 과매도인가? 과매수인가? 이 영역인데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과매수입니다. 과매수. 최근 들어서 기술적 지표인 기준선 120% 넘어가면 과매수라고 인식하는 그 단계에 넘어서자 시장이 약간 우리 시장도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심되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지수는 어느 정도 갇혀진 가두리에 갇힌 모습 속에서 종목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럼 그 안에서 볼 만한 부분들 계속 좀 찾아갈 필요는 있는데요. 15일 당잠사의 화면이죠. 주요 금융사도 아직은 입을 모아서 방어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언급을 드린 공통적인 내용. 시장의 랠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 방어적인 구성 비중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루 이틀 사이에 아이비들이 입을 모아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 내부적으로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결론에 도다르겠죠. 시장 내부적인 상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이때 나오면서 지수가 앞부분은 좀 강력하게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중간에 상승전환 시도가 좀 있었죠. 이것은 인플레이션 둔화의 신호가 보이면서 시장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리얼터닷컴에서 임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임대료가 물론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상승의 폭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됩니다. 리얼터닷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물가 어느 정도 잡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장이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떨어지는가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떨어질 때마다 시장은 계속 저가 매수가 한쪽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막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돌려 올라가면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했습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엔비디아가 1.4%가량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상보다 매출이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플러스를 보였는데 정규장에서는 힘을 못 쓰고 마이너스로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 마이크로는 0.2%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다른 종목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밖에 에너지 그리고 방어주들의 상생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방어주는 제약주하고 음식료, 필수 소비재 쪽이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특이한 흐름을 최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간밤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가 4% 하락이면 급락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큰 낙폭인데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하나, 그리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는 떨어지기커녕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 아직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어쨌든 정제 마진 등의 에너지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거란 자신감 때문일까요? 에너지 섹터의 강세, 특히 신고가 영역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특이한 흐름 기억해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들어가겠습니다. 3분기 실적 선방이 됐다라고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모아지고 있죠. 다만 가이던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는 조금 나오면서 종목의 가격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사업 부문별 봤을 때 또 다른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부문별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큰 실적에 기여도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쪽이었는데요. 여기는 좀 성장세가 나타났고 괜찮았습니다. 호평은 이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게이밍 쪽은 역성장이 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가 쪽에서는 한 4분기 정도 되면 게이밍이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게이밍이라고 하면 GPU 쪽을 일컫는 거겠죠. 코인 채굴할 때도 필요하고 PC 쪽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반도체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오토모티브 쪽, 자율주행 AI 관련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 한 5% 정도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적은 비중이고 금액 자체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70%의 성장세가 다 낮다. 지금 당장 아주 큰 개화기를 맞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절대적인 수치입니다만 성장세가 조금씩 잡힌 건 아닌가 긴 관점으로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반 미증시 내에서 자율주행 테마의 움직임,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소폭의 강세 정도 유지가 됐고요. 국내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라고 하면 인포스타의 분류로 있는 종목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될지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보여드린 주요 산업뉴스 위쪽인데요. 지스타가 어제부터 개최가 된다는 부분 강조해드렸습니다. 게임 우리나라 가장 큰 박람회인데 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주목도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한 가지 악재성 요인 변수는 위믹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장 폐지 결과가 공개된다고 했는데 업데이트가 된 부분으로 어제 고시된 내용은 일주일 다시 연장한다고 합니다.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저희가 또 게임주를 다뤘지 않습니까? 종목장인 김태성 이사께서는 위메이드 이 이슈 때문에 제외하고 보면 게임주는 긍정적이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관심주로는 펄어비스, 컴투스, NC소프트를 주셨고요.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상승한 쪽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게임주들이죠.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 과거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게임은 신종 앞편이다 하면서 그 악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시각이 조금 바뀌는 건지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관영매체인 렌민왕에서는 게임 첨단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발전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판호 발급 소식도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판호가 계속 좀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 개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11월 이번에 공개된 거는 이른 개인데요. 이 이전까지는 사실 대형 기업이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부분은 텐센트 등의 대형 게임사가 판호 발급에 포함됐다는 점 눈에 띕니다. 판호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꼭 필요한 허가권 격의 일종의 증서인데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급이 된 건 내자 판호의 국한이 돼 있습니다. 외자까지 발급이 되면 더 우리나라의 호재가 될 텐데요. 중국 당국의 게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을지 앞으로 촉각을 기울이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